예 10시 20분 지금 밤골 입구에서 쭉 쭉 돌아 내리라 해서 10시 20분 현재 여기 북한산 사기골 야영장 사기막 사기골이 아니라 사기막 10시 20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바퀴 휙 또 꺾이는군요 사기막골 입구까지는 0.5km 그리고 밤골 질궁은 시킴 때까지는 0.5km 나 얼마 못 왔네? 무궁맨 때밖에 못 왔네? 젠장... 절수궁 안는 데 보이지... 아 산이 멋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인수복 만경대로구나 인수복 만경대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사기막 야영장을 뒤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진관사 북한산 밤골 지은 상태라고 사기막공원시킴터 갑자기 길이 확 커지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여기 지금 야영털을 만들어놓은 통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분위기가 확 깨버리는데요 이렇게 진지훈련 같은 것도 여기서 했던 것 같고요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물소리가 지난주 중에 내렸던 비가 지금 모여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계곡도 키고요 물소리가 참 요란합니다 지금은 10시가 넘어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해져서 옷도 좀 잘 입고 있기도 하고요 추위는 사라졌습니다 추위는 사라졌고 그렇다고 당장에 아주 덥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뭐 이렇게 격렬하게 급경사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 건너편 산 밑에 있는 건물은 제 느낌상으로는 군대 막사 군대 막사처럼 보이고요 북한산 돌기랩길 네 즐거운 걷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아 이마 저기 저기 사기 막골 거기까지 가야가 이 코스가 끝나는 모양이다 자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